자, 먼저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세윤 님 댓글부터 먼저 읽어야겠네요. 네, 어떤 건가요? 네, 뭔가는 회고록 내서 더 이슈를 만들었네요라고 네. 잊히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에게 잊힌 삶을 살고 싶다라고 했는데 단 하루라도 잊힐까 봐 아주 발발 떠는 그런 관종의 모습을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그러니까요. 모습이죠. 아직도 조선왕조라니까요. 마지막에 고종 이후로 또 순종 이후로 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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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종 계속 이어가는데 네. KK님 두 분 진행 너무 잘하세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이무희 님 유전자를 속일 수 있냐라고 그러게요. 이럴 때 유전자 힘이 발휘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참 정말 왜 앞에 문 씌워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그렇구나. 전혀 자랑스럽지가 않아요. 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부터 가겠습니다. 네. 여당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특검을 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아유, 참 반가운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삼김여사 특검에 대해서 저번에 김민전 당선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다른 당선인들이 좀 추가적으로 나와주길 바라고 했는데 참고로 오늘 이 인도 방문에 대해서 특검하자의 얘기는 윤상현 의원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새로운 당선자들이 아직 서서히 네. 이렇다 할 뭐 이렇게 뭐가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 신인들 말이에요. 이게 왜 새로운 신인, 새로운 당선자들이 활동하는 게 왜 중요한가. 우리 21대 개판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기대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새로 공천된 사람들은 제대로 공천이 되었기를 바라는데 그걸 검증할 수 있는 게 바로 앞으로의 당선자들의 활동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그게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명 뉴스에는 그 얘기를 좀 다뤄볼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김정숙 얘기는 계속 오늘 할 거니까 오늘 좀 간단하게 먼저 시작할게요. 자, 문재인이 회고록에다가 영부인 첫 단독 외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드리블 치게 된 배경에는 네. 대통령 휘장을 걸었으니까 네. 공군 1호기에다가 그렇죠? 공군 2호기였나요? 1호기였나요? 아무튼 대통령 휘장을 걸었어요. 그것은 대통령이 여기에 탔을 때만 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 세금 낭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거나 미진할 경우에는 당연히 수사해야 되고 특검해야 되죠. 특검으로 말이죠. 자, 이런 사진이나 찍고 있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게 민폐입니까, 이게? 여기 가서 관광객들 다 몰아내고 인도 측에도 몰아내고 생각할 수 없는 지금으로서는 네,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죠. 아니, 이것도 보니까 옛날에 제클린 케네디 사진 찍은 거 네. 그것 좀 따라 했다는 아휴, 참 정말 부피감도 달고 네. 아주 그냥 격도 다릅니다, 진짜. 아휴, 왜 이런 짓을 해가지고 참 국민들이 창피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용을 좀 보죠. 네. 내용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자, 최근에 이제 회고록을 냈어요. 또 이 양반이 또 책을 냈네요. 네. 안철수 의원은 저게 회고록이 아니라 참회록을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다. 문재인은 참회록을 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 영붕인의 첫 단독 외교였다. 이것은 외교다. 관광이 아니에요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게 나오죠. 관광을 외교로 둔갑시켰다. 네. 그러니까요. 이렇게 둔갑시키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게다가 이 사람이 전 권력자였고 그리고 이 사람의 계파들이 계속 권력을 가지고 최대 다수의 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수사가 안 된다면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야죠. 가야죠. 이런 걸 특검해야지. 보니까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다. 엄상횡령, 배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간 거 보고서 그리고 예산에 올릴 때는 타지마할 일정은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무원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국가의 지도자급이 이렇게 움직인다 고위공직자가 움직인다 할 때 사전에 예산에 다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김정숙도 원래 2,600만 원이면 이 문체부 장관 처음에 요청이 왔을 때 그 사람들 공무원만 갔으면 2,600만 원이면 끝날 이 비용 가지고 김정숙이 꾸역꾸역 가겠다 해가지고 3억 7천이 들었대요. 네. 수행인원이 배 이상으로 지금 들었다고 하죠. 한 20여 명 미만으로 들게 40여 명이 갔다 하잖아요. 요리사까지 냈고 가고 막 그랬대요. 인도 음식은 또 안 맞나 봐 이 아주머니가.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마지막에 타지마할 일정이 없는데 3억 7천을 3일 만에 특별경비를 배정하고도 이게 없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겠어요. 공무원이 갔는데 이것은 다른 예산에 유용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뭐 어디 뭐 이렇게 이렇게 갈 거야 라고 하면서 다 유용해가지고 타지마을에 간 거란 말이에요. 아니 사람이 움직였는데 돈이 안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혼자 가도 돈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주 진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뭐 배임 횡령 아주 지저분한 것들은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에. 좀 자세히 볼게요. 이따가. 회고록도 아니고 반성록을 냈어야 된다. 김나경님. 그러니까요. 티와이님. 타지마을 특검하라. 그렇죠. 정말 이거 다 다 특검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돌멩이님. 내가 하면 영부인 단독외교. 남이 하면 국정농단. 그렇네요. 진짜. 이들이 정확하게 다른 상대 정적들에게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얘기들을 고스란히 자기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외교니 뭐니 이렇게. 네. 아이고 저 껍데기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집에서 3분 카레나 먹지. 저녁기 타고 인도라니. 가서 카레나 안 먹었대잖아요. 그렇죠. 전속 요리사는 또 대꾸 갔대요. 또 진짜. 아이고. 한상문 상무님. 김정숙 망했다. 정말 단순하지만 힘이 있는 댓글이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5월 30일. 그러니까 열흘 들면 22대 국회가 개헌을 하죠. 그럼 이제 21대 국회를 이렇게 빠이빠이 보내야 되는데 당한 게 얼만데 이렇게 쉽게 보내줍니까. 저는 죽어도 그렇게 보내줄 생각은 없어요. 아주 진짜. 일을 가셨군요. 정말로. 매친 게 많아가지고. 네. 내일 재현 전용. 화면 잠깐 넘겨주실까요? 저희한테. 네. 저희 미리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이게 방송을 언제 내보낼지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까먹었는데 내일 녹화를 해요. 내일 오후 7시에 녹화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반가운 사람입니다. 4시 10분에 김영민 전 개그맨 했던 유튜버 분이 있어요. 아시죠? 알고 있어요. 지난 대선 때 왜 성대모사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엄청난 많이 이제 좀 위트 있는 비판을 했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김영민 님과 함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분이 지금 이제 21대 국회를 그동안 그렇게 무력하게 바라봐야 했던 거 다시는 여기에 대해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1대는 당선 있는 시절부터 그냥 시작을 할 때 계속 내내 견제를 하겠대요. 기가 막힌 멘트를 던졌어요. 관심이 사각지대에서 꿀빨지 않도록 자기가 감시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긴장해야겠는데요. 그렇죠. 미래위원들. 21대가 당선될 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출범할 때 103명으로 출범을 했습니다. 네. 103명. 네. 그럼 100명도 넘는 정당이 10명도 안 되는 정당처럼 완전 뒤에 숨어서 무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네. 보도에 안 뜨면 뒤에서 편안하게 그냥 꿀만 빨았단 말이죠. 세비는 다 받았으니까. 네. 그래 놓고 그거를 우리가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럼 21대는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기사가 떴네요. 이렇게 21대 국회의 징비록이다. 네. 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 징비록이라면 유성용이 임신을 내란 이후에 이제 다시는 이 과거를 징해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비하겠다 하는 경계하는 책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일조나 쓰고 최악의 오명을 떠안은 21대 국회입니다. 총리 해임한 장관 탄핵안도 첫 가결됐던 물론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는 여야를 통틀어서 하는 말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국민의힘이 무능했기 때문에 다들 일어난 일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21대 국회의원 아이고 참 아주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요. 참 시작부터 아주 그냥 이때는 21대는 당시 공천부터 아주 말도 많았어요. 그렇죠. 자 한번 가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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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총선에서 175석을 얻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을 원구성 협상도 전에 공공위원이 앞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네. 4년 전에도 비슷한 아주 장면들 우리가 봤죠. 해찬들이 관행을 거부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18개 상임위원장 전부 가져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임위원장에 대한 싹쓰리는 헌정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대통령은 이난리를 치고 의회도 여기에 대해서 맞장구를 쳤어요. 네. 시작이었죠. 사실 저 장면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이거는 이제부터는 싸우자는 거죠. 네. 그래서 지난해 9월 21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헌정사상 또 최초가 한 붙습니다. 국무총리 해임권이 아니 가결이 돼버려요. 그렇죠. 물론 뭐 그렇게 안 됐죠 당연히. 한 총리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위반 여부를 제시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진짜 중요하죠. 국민의힘은 상정을 맞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날뛴 게 물론 마찬가지예요. 이런 겁니다. 이게 참 이럴 때 민주당의 논리를 자꾸 갖다 쓰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그런데. 민주당이 항상 이제 북한이 도발해서 우리 국군이 피해를 입었을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경계에 실패하냐. 네. 너희들 왜 이렇게 무능하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잘못된 것은 쳐들어온 놈 도발한 놈이 잘못이잖아요. 네. 그래서 물론 맞긴 맞아요. 지금 말 같지도 않은 거 진짜 헌법 법률 위반 여부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해임권의안을 쪽수로 밀어붙이는 민주당 자체가 잘못이긴 한데. 그렇죠. 그 안에 우리는 문제가 없었는가. 민주당의 앞선 군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 국군은 진짜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가장 빛나는 시절에 가서 열심히 경계를 서고 자기 할 일을 했잖아요. 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냥 도발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한 거고. 여기 대해서 같이 한번 비춰보자고요. 국민의힘은 과연 할 만큼 했는가. 그런데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계속 무력했기 때문에 쟤네 때리면 맞네.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아예 가드도 안 올리고 그냥 막 들어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거대 야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무기력함이 초반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결국은 손에 잡히는 어떠한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무기력함은 사실은 지지자들이 느껴도 지지자들이 무기력하게 느껴도 그렇죠. 예를 들어 정당에서는 끝까지 쌓이고 막 들어눕고 옛날에 그 열린우리당 때 보세요. 네. 뭐 유시민 같은 사람들 안 돼 이러면서 끌려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런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냐고요. 뭐 아스팔트에서 뭐 들어눕는 꼴을 봤나 아니면 뭐 하다 못해 그 구태의원에 빠진 그 머리 미는 꼴을 한 번을 보기를 해요. 1인 시위를 하는 걸 보기를 해요. 물론 1인 시위를 했어도 저희는 욕했을 거예요. 니들이 가진 권한이 얼만데 거기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걸 하고 있냐 이렇게 욕은 했겠지만 그마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욕이 안 나와요. 진짜 놀랄까 했는데. 진정하시고요. 다음 계속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가보겠습니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내가 진짜. 자 이달 29일에 21대 국회가 끝나요. 끝이 납니다. 이대로 집에 죽어도 못 보냅니다. 어딜 진짜. 뭐 감옥 같은데 한 분 들었다가 가면 모를까. 자 지난 4년간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무기로 입법폭주를 자행했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네. 대응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 바라보기만 한 거죠. 네. 아니 무슨 뭐 선비나 아니면 중세시대 기사도 아니고 당신이 더 강하니 나는 패배를 인정하겠소. 아니 그럴 거면 사퇴를 하든지. 진짜 이건 너무 좀 말도 안 되잖아요. 진짜. 자 의회 정치와 정당 리더십이 재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야당은 어깃장만 놓고 여당은 전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한 최악의 국회였다. 자 근데 이거 여기 소개 좀 시켜주세요. 네. 시작부터 늦었었다고요? 그렇죠. 사실 21대 국회는 최장 지각이었습니다. 임기 시작 47일 만에 그러니까 7월 16일에 개원을 했죠. 사실 18대 국회 같은 경우 42일 만이었는데 그것보다도 5일이나 늦은 개원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87 체제 이후 최장 지각.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 나쁜 쪽으로는 레코드를 다 썼어요. 네. 사실 저때 워낙 민주당이 강하게 그때도 법사위원장이랑 의장 모두 가져가겠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충돌이 있었는데 결국은 어떠한 협의나 이런 것들을 얻어내지 못하고 다 줬죠. 막지도 못하고. 첫 기록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야 합의가 없이 단독 개원하고 국회의장도 선출을 했어요. 네. 사실 저 모습을 또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으로는요? 네. 민주화 이후 상임위원장 독식 이것도 어떻게 될지. 아.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판사 검사에 대해서 탄핵안이 가결됐잖아요. 이것도 처음이었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물론 입법부 국회가 이렇게 행정부나 사법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건 맞죠? 그렇죠. 문제가 있거나 잘못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탄핵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썼느냐 안 썼느냐는 그동안의 기록을 보면 이게 얼마나 지금 문제가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는 뭐 바보로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그 견제의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것을 무조건 그냥 정쟁화시키고 자기들이 손쉽게 그냥 이 사람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서 자기들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시켜야 했기에 이렇게 무리수를 편 거죠. 네. 자 그 다음은요? 국무총리 한덕수 해임만 가결됐고요. 국무위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었죠. 탄핵안도 가결이 됐죠. 결국은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시키면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났죠.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복귀까지의 몇 달간의 기간 동안에 행정안정부가 헤드가 없어졌어요. 네. 올스톱이었던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홍수가 났을 때 뭐 군평지하차도 같은 사망자 발생하고 이럴 때는 지들 때문에 헤드가 없어가지고 이루어지지 않게 해놓고 나중에 정부는 뭐 했냐 또 이렇게 오히려 도려날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가 헌법재판소에서 돌아왔으면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 경우가 탄핵 역풍이 불어서 완전 박살이 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당 내에서 탄핵은 함부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지들은. 그런데 이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우파진영을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그대로 막아내지도 못하고 오히려 데려가십시오면서 떠넘겨주듯이 내부에서도 다 배진하고 등 돌려가지고 그냥 탄핵으로 무너져버렸죠. 정권. 네. 그리고 이제 국무위원들 이렇게 탄핵시켰는데 결국은 부결이 나버렸는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들어놓고 쌩 난리를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탄핵 역풍 만드는데 어떻게 겁을 먹게라도 한 개도 해준 게 없어요. 사실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같은 경우는 헌재에서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걸 민주당도 모르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행동했다라는 거는 사실 정치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밖에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저희도 지금 격투나 복싱 같은 경우도 스파링을 할 때도 그렇고 경기 때도 그렇고 가드를 손을 다 내려버리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만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거 내려놔도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나는 막을 생각 안 하고 때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되게 만만하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수치스러워서라도 맞더라도 한 듯 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무슨 다들 이렇게 선비들만 다들 무릎을 모였는지. 딱히 선비들 같지는 않았는데 다들 선비였나요? 선비는 교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참 정말. 아이고. 장현재님께서 22대가 더 걱정이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민심인 듯. 너나 할 것 없이 떠들고 있으니 갈수록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하는 듯하다. 아 참 정말. 22대도 걱정이다.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진짜. 제가 진짜 제 마음이에요. 22대가 사실 저는 더 걱정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22대라도 그래도 기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럼 어떡해요. 이미 뽑힌 사람들 잔뜩 노래 보고 째려보고 견제를 해서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죠. 그렇죠. 저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아무도 진짜 사각지대에서 꿀을 빨지 못하도록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네. 다시는 이 꼴을 못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이어갈까요? 네. 다음 이슈로 가볼 텐데요. 이재명이 지금 행사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원들에게 당을 혼내려면 탈땅하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탈땅 러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추미애 때문에. 미에로 합의바 해놓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놀랐어요. 네. 그래서 당원 권한을 두 배로 주겠다 하면서 강경층을 달래는 데 지금 나서고 있습니다. 네. 저건 또 무슨 소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탈땅하지 말고 당 안에 있으면서 당을 혼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탈땅 러시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원 달래기죠. 네. 의장 선거에 이제 반발해가지고 탈땅을 하고 있으니까 막 또 이렇게 좌파튀기에 또 이렇게 감성적인 얘기예요. 네. 첫 길에 가다 보면 이슬이 좋고 다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또. 이재명 맞나요? 네. 그렇죠. 한번 내가 시켜본다 진짜. 네. 그래서 섭섭해도 다른 생각에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지금 이제 당원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하면서 달래고 있는데 이걸로 보여드릴 게 아니라 자 지금 아주 굉장히 동아예보의 청광암 칼럼이라는 데에서 아주 그냥 제목만 봐도 쎄죠. 한번 읽어주시죠. 네. 추미애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민주당의 요즘 꼬라지. 네. 원래 그렇잖아요. 이게 뭐 칼럼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긴 하지만 어찌되건 기사에서 꼬라지 같은 센 단어를 쓸 때는 정말 어지간히 여기 대해서 확실한 눈조를 표하고 싶을 때 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보십시오. 여기 부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재명 1극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경선 의장 중립 부정과 명심파리만 난무했다. 추미애 안 됐다고 황당한 수박 색출 소동. 점먹이 사라지자 제살 파먹는 괴물골. 그렇죠. 제살 파먹는 괴물골입니다. 지금 추미애가 안 됐다고 수박을 색출하겠다고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모든 게 놀라운 민주당인 것 같아요. 여기 영국 얘기가 잠깐 나오는데 화면 잠깐 돌릴게요. 이걸 길게 읽으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영국에서 의회 민주주의 발상지잖아요. 그런데 647년 전에 하원이 처음 생겼대요. 하원의장 자리가. 영국은 왕정이 있으니까 하원의장이면 하원의원들의 요구사항을 왕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왕의 심기를 거슬러 가지고 한 130여 년간 한 7명 정도가 참수를 당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아무도 안 앉으려 하니까 지금도 하원의장이 당선되면 옆에서 사람들이 손을 끌고 와서 앉히는 그러한 문화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끌려서 딱 앉은 이번에 하원의장 린지 호일이 현 하원의장이 그렇게 앉으면서 했던 얘기가 중립. 그렇죠. 중립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 하원의장으로서 중립의 가치를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중립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 다들 이렇게 출마를 해가지고. 모두가 그런 출사표를 던졌죠. 민주당의 의장 후보 4명 모두다. 그러니까요. 탈당까지 해야 되는 국회의장 자리에 대해서 중립성을 더 강력하게 천명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명심에 대한 선명성을 더 어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2002년도에 국회법이 개정이 되면서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는 아주 올바른 방향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사람들이 된 거죠.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그 결과가 이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계속 또 이어가면서 점점 더 후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좀 민주당이라는 말을 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요즘 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사람이 갖고 싶은 것,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닉네임 같은 거 정할 때도 재벌이세 이런 식으로 아니면 로또 1등 이런 거 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자신들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플한 게 아닐까. 그래서 앞에 민주라는 단어를 쓴 건가요. 그래서 국민도 없고 힘도 없는 정당은 국민이라고 지었잖아요.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추미애가 안 돼서 중국이 화났을 듯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장현재님. 지들당에서 국회의장이 나왔으면 축제 현장인데 뽑고도 욕하는 이상한 당이다. 네. 그렇죠. 진짜 그렇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뽑고도 욕하는 이상한 당이다. 참 그렇네요. 진짜. 그래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장 문제는 이재명이 당원들에게 이렇게 탈당 러시를 막고 당원들을 달래고 이런 모습이 지금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문제는 터진 거예요. 그렇죠. 이미 이 국회의장을 뽑는 데 안에서 야당의 당대표가 어느 정당의 당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뭐 뽑네 마네 이 사람으로 하네 마네 이렇게 고른다. 또 나오려는 국회의장이 되려는 사람들이 또 이 사람에게 줄을 서 있다. 네. 국회의장이라면 여야를 다 대표를 해야죠.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 사실 의회의 가장 큰 어른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자리를 야당 대표가 뭐 정리를 하느냐 마느냐. 저는 제가 예전에도 계속 얘기를 드렸지만 너무 처음 보는 모습이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모습이어서 이런 것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사실은 지적하고 비판해야 되는 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네요. 국회의장에서 한 10여 년 방어하셨잖아요. 그런데 처음 봤을 정도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민주당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21대는 여러모로 진짜 레전드를 쓴 그러한 국회였어요. 국회의장에서 한 10여 년 방어하셨습니다.